여러분은 여자와 남자 연애 난이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자들이 절대로 남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저는 2024년 새벽 2시에 뚝녀도 괜찮은 남자 어디 없나라는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남성들의 대시를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해 노력한 남성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저 많이 뚱뚱한데 괜찮아요? 100kg가 아니라 150 좀 넘는데 괜찮나요? 여자는 통통한 게 더 귀엽답니다 몇 살이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 남성분이 보이시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의 허드를 더 쳐봤습니다. 저 FM리스트인데 FM에 관심 있으세요? 남 FM이 아니면 말하기 싫다고까지 해봤죠. 하지만 남성분은 FM에도 관심이 많다며 저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정말 많은 남성들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결과는 모두 동일했죠. 애석하게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구조적 차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성은 150kg의 FM을 하는 정신나간 사람이어도 남성을 10초 안에 만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이 직접 오픈 카톡에 100kg 뚱려 연애하실 분이라고 올려보세요. 1분 정도 기다리면 10명의 남성들이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기를 쓰고 대화를 걸어올 겁니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은 구조적으로 연애 시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연애 회수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어제 처음으로 2대1 해봤음이라 말하는 삼성전자 다니는 여자를 봐봅시다. 어제 양양에서 존잘 남자 파티 찾아서 노는데 술김에 인생 처음으로 2대1 해봤고 성병 걸릴 각오하고 했는데 재밌더라. 다음에는 남자 2명이랑 해보고 싶다 내일부터는 다시 조신한 유교걸로 돌아가야지 크크.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게 구라라고 생각되시나요. 허언증 가득한 여자가 개구라를 치면서 판무파탈인 척 조작을 한다 생각하십니까. 양양은 진짜 더럽게 헌팅한다. 원나의 기본이고 여러 명에서 하는 것도 대반사인 것이 지금 양양임. 20대 후반 여자고 혼자 양양 까는데 남자 번호 따고 놀아도 될까. 라는 우리 여성들의 저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거짓말로 보시면 안됩니다. 저 여자들 모두 몸에 문신 있고 피어싱에 담배 피우면서 네일아트 진한 여자가 절대 아닙니다. 내일 되면 다시 조신한 유교걸로 돌아간다는 삼성 다니는 여자가 저런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런 여자 설거지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저 여자를 분명 설거지할 게 분명하죠. 저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을 남자는 없을 겁니다. 양양에서 2대1로 재밌게 놀고 온 여자와 일생을 보내고 싶을 남자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런 여자가 서른 넘고 조신한 척 퐁퐁 하나 물려고 맘먹기 시작하면 수많은 남성들은 개호구같이 스탑널커를 받고 폭사해버린다는 게 문제죠. FM리즘에 미쳐버린 여자들이 사용하는 여성시대에서 헌팅포차에 대한 내용의 댓글을 9830개 작성하는데 여러분은 한국 여성 중 헌팅을 하지 않은 여자 찾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헌팅에 순기능이 많아 한 남자에게 정착하지 않아도 되고 정신병 생길 확률이 낮아져. 잘생긴 놈들이랑 매주 놀고 도파민 가득해져서 너무 좋아. 라고 말하며 알파남들에게 일이 돼주고 절이 돼주는 여자를 설거지하고 싶으십니까. 남자들은 여자와 연애하기 위해 돈을 펑펑 써야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와 연애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팩트입니다. 150kg의 FM한다고 말하는데도 한 번 만나보겠다고 껄떡이는 남자가 저렇게 많은 게 팩트입니다. 팩트에 눈을 돌리지 말고 흐린 눈을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물란함은 정도를 지나쳤고 여러분은 지금 결혼하게 되면 양양가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 여성을 설거지하게 될 게 뻔하죠. 여자가 고발하는 여자들의 물란한 생활폭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이런 폭로 영상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지금 당장 오픈 카톡의 방 하나 만들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